아가씨 한국년대 너도 나도 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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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아가씨는 새침대기 앞집에 골뚝이 떠서 딱지를 맞았다네 마라가게 용팔이 떠서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서 오직 하나 남아 남았는데 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날 아침 1시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갔어 가지고 간 장미 한 송이를 살짝 내어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싸움 한 밤을 벌린다 아가씨 웃었어 하루 종일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끝에 차렸고 그 아가씨를 기다렸지 정잖게 다가서서 미소 뜨며 인사를 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곧 방금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면 대장구가 아니지 그 아가씨 발걸음 소리 맞춰 뒤따라 걸어간다 틀려서는 안되지 틀려서는 안되지 번호 붙여 하나 둘 셋 꼬올려가지고 이 회전 바로 그때 이 거창가 난단 내 골폼 필러 위에서 아래 동네 불량배들에게 그 아가씨 보이는데 올타쿠라 이때다 백마의 기사가 나가신다 아라라라라라라라 자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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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 샤샤 자나 샤샤 아라 샤샤 하늘 피치 들었다 해삤샤 해삤샤 아 아라 dah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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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